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톡톡쇼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교재를 먹어볼거에요 짠! 진짜 코봉처럼 생겼어요 그냥 아예 거봉 같아요 거봉 일단 꼬챙이로 찔러 볼게요 엄청 땡글한 모찌 같아요 지금 몸에 수분이 엄청 많아요 먹어볼게요 모독뉴스 먹는거 같아요 모독뉴스 그 젤리에 절기 절기타식간가? 젤리에 수분이 가득차니까 뭔가 마시는듯한 느낌이에요 오우 오우 깜짝 놀랐어요 엄청 탱글탱글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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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오우 오우 바 선물 속은 오우 콩ego 내 소리를 들려 볼게요. 들려 볼게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콜 같아요. 다 미쳐요. 너무 맛있다. 오, 진짜 맛있다. 아, 뜨거워. 진짜 이것만 없었으면 참 거봉 같아요. 교어라는 단어가 한국어는 거봉이라는 뜻인가봐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거봉젤리. 일본말로 하면 교젤리. 자,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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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ineer. 쇽. 해외 그래서... 쇽.. 쇽.. 잼 ±